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얼음 꿈은 여러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꿈을 꾸는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얼음은 물이 굳어 고체가 된 형태로서 차가움과 고요함, 정체 또는 억제된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느끼고 있는 정서적 상태, 대인관계의 변화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얼음은 차갑고 단단하게 고정된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꿈속에서는 차가운 감정이나 억제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얼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물이 온도가 낮아져 굳어지는 현상인데, 이는 감정이나 상태가 고착되거나 멈추어버리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음 꿈은 마음속의 갈등, 억제된 감정, 대인관계의 긴장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얼음은 시간이 지나면 녹아내리게 되는데, 이는 현재의 상황이 결국에는 변화하거나 풀려나갈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즉, 얼음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문제가 임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 꿈은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나 불확실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이 불안정하게 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반영하며,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긴장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꺼운 얼음 위를 걷는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지금의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필요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얼음이 녹는 꿈은 현재의 억압된 감정이나 정체된 상황이 풀려나고 변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갈등이 해소되거나 대인관계의 변화가 찾아오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과정은 문제나 감정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 꿈을 꾸는 사람은 가까운 미래에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거나 자신의 감정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얼음 속에 갇히는 꿈은 억눌린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얽매여 있어 벗어나기 힘든 심리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압박,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또는 심리적 고립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표현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음을 먹는 꿈은 건강상의 문제를 암시하거나 내면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얼음을 입에 넣는 행위는 감정적 둔감이나 차가움을 의미하기도 하며, 감정적으로 남들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얼음을 먹으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시원함을 느낀다면 정서적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얼음 꿈은 억눌린 감정이나 표현하지 못한 감정에 대한 무의식적 표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요구나 기대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제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억압이 얼음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음은 물이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억제된 감정이 굳어져 버린 상태를 반영합니다. 얼음 꿈은 대인관계에서의 거리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차가운 얼음은 인간관계에서의 냉정함이나 소원해진 관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있거나, 특정 사람과의 관계가 차가워졌다는 느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얼음 꿈은 때로는 변화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얼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짐으로, 얼음 꿈을 꾸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얼음이 녹아 흐르는 꿈은 이러한 변화와 새 출발의 가능성을 상징하며, 현재의 고정된 상태가 풀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례 1.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의 얼음이 녹는 꿈 한 사람은 오랜 고민 끝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결심하고 준비를 시작하면서 얼음이 녹아 흐르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고정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려는 자신의 결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인생에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현재의 고정된 상태가 곧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례 2. 친구와의 관계가 서먹해진 사람의 얼음 속에 갇히는 꿈 한 사람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서 고민하던 중 얼음 속에 갇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친구와의 관계가 차갑고 경직된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그가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암시하며, 현재의 억눌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례 3.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의 얼음 위를 걷는 꿈 어느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직장에서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반영하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는 자신의 상황을 재평가하고, 직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얼음을 먹었는데 차갑지 않은 꿈 간절히 바라던 일이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에는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좌절감과 비참함을 느낄 징조다. 얼음물을 마시는 꿈 감기 또는 소화기 관련 질환으로 인해 고생할 수 있다고 한다. 위에 아이스크림 꿈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살어놈이 엉강을 무사히 건너가는 꿈 감원을 두려워했으나, 오히려 영전된다. 강물에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꿈 강물에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꿈을 꾸게 되면, 마음에 걸리던 문제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암시한다. 오랫동안 무소식이던 사람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와서 제외한다.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먹거나 술잔에 넣어 먹는 꿈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암시한다. 과로와 과음을 피하라는 경고다. 빙산 빙벽에 얼음이 깨져떨어지는 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암시의 꿈 얼음 덩어리 속에 물건이 들어있는 꿈 금융, 재산, 자금, 물품 등이 동결된다. 물품, 식품을 당분간 저장 보관한다. 살어놈이 엉것을 보는 꿈 기다려야 소원이 성취될 일과 관계한다. 유리컵 속에 얼음 덩어리가 들어있는 꿈 기분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날개짓을 한다. 달콤한 옛 추억이 되살아난다. 얼음을 보거나 얻는 꿈 기란 징조의 꿈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됨. 경사진 길에 얼음이 얼어있어 몹시 미끄러워 보이는 꿈 놀이시설을 타는 것처럼 좀 더 자극적이고 흥미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자신의 심리가 반영된 꿈이다. 일상생활이 무료한 나머지 불안한 생활에 휘말리고 싶다는 생각은 위험천만이다. 얼음 속에 갇히는 꿈 다른 사람과 떨어져 고립된 상태를 나타낸다. 정신적 위기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도 한다. 강물에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꿈 마음에 걸리던 문제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암시한다. 오랫동안 무소식이던 사람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와서 제외한다. 얼음을 먹는 꿈 먹는 꿈 중에서 얼음을 먹는 꿈은 몸이 아플 징조다. 거룩화음 지나치게 신경쓰는 일 등을 피하고 휴식과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얼음을 먹는 느낌이 이빨이 시리거나 몸이 추운 느낌이 들었다면 감기 등으로 열이 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살아난 판을 걸어가는 꿈 몹시 위태롭고 무척 어려움을 체험하게 된다. 진태양난 위기가 생긴다. 마당에 큰 얼음 덩어리가 가득한 꿈 벼락 행재로 돈을 만지게 된다. 재물과 식복이 생기고 먹거리가 풍요하다. 얼음판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꿈 부진했던 사업이 활기를 찾아나 진행 속도가 느리고 힘든 커다란 얼음 덩이를 망치로 깨고 있는 꿈 불필요한 과민만응을 보인다.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낸다. 얼음이 어는 꿈 사물이 모두 정지해버린다. 그래서 시험은 뜻대로 되지 않고 혼담은 깨어지고 사업은 침체해버리는 흉몸이다. 얼음에 관한 꿈 사업, 소망, 사상 따위가 와애되기 힘든 상태에 있거나 동결된 상태를 기여한다. 얼음에서 미끄럼 타는 꿈 사업이 안 되거나 연인과 헤어질 꿈이다. 얼음 위에 붉은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게 된다. 문화예술 창작, 부귀,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상장, 훈장, 임명장, 자격증, 승리, 성공, 재물, 사랑, 행운 등이 있다. 설이가 낀 얼음꽃이 곱고 아름다운 꿈 신비한 예술 작품을 창작한다. 예술의 전당이나 영화관에서 명화를 본다. 얼음을 깨고 그물 속에서 목욕을 하는데 물이 따뜻한 꿈 어려웠던 일이 슬슬 풀려 고민이 사라짐 몸이 얼거나 얼음 속에 갇히는 꿈 얼음은 예진몽에서는 위험한 장애를 상징하고 상징몽에서는 어떤 일에 저절감을 느끼는 것 감정이 얼어있는 것 인간관계가 냉담한 것 등을 상징한다.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은 암시임으로 주의를 요한다. 몸이 얼거나 얼음 속에 갇히는 꿈은 다른 사람과 단졸되거나 고립되는 것을 나타낸다. 아울러 정신적인 위기감 등 차가운 감정에 강하게 묵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해소책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위기를 넘겨야 한다. 얼음이 안 깨지는 꿈 얼음을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는 꿈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지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나 소망을 의미하며 노력을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통을 겪을 징조다. 얼음이 녹아 흐르는 꿈 얼음이 녹아 흐르는 꿈을 꾸게 되면 해결되지 않던 문제와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길몽이다. 얼음을 깨고 금시계를 건져내는 꿈 오래된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 신상품을 개발하여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살아놈이 얼어있는 꿈 오랜 세월이 지나야 결과가 나타날 일을 하게 된 빈과류나 얼음물을 먹는 꿈 여행성 감기나 배탈로 오랫동안 앓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장애성, 아이디어, 질병 등이 발생한다. 얼음의 구멍을 뚫고 낚시하는 꿈 이 꿈은 좋은 인재를 얻게 되거나 학문에 몰입할 일이 생길 징조의 꿈이라고 한다. 얼음을 깨고 보석을 줍는 꿈 자신에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돈이 생기거나 자신이 투자한 상품이 성공을 하게 되고 외부로부터 많은 돈을 벌어들일 징조다. 자신의 몸이 얼거나 얼음 속에 갇히는 꿈 자신의 몸이 얼거나 얼음 속에 갇히는 꿈을 꾸게 되면 다른 사람과 떨어져 고립된 상태를 나타낸다. 정신적 위기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도 한다. 얼음으로 집을 짓는 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향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시간이 흘러 그 꿈이 실현되지만 지금부터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얼음판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꿈 자신이 현재하고 있는 일이 위험을 애포하고 있는 일임을 의미한다. 자신은 굳건하다고 믿고 있는 일이 사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냉정하게 일의 진행과 주변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기억여들을 필요가 있다. 얼음이 녹는 것을 보는 꿈 잘 풀리지 않던 장애와 곤란이 차차 순조롭게 해소되고 원하는 소망이나 기다리던 소식이 오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얼음 덩어리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꿈 재물, 방도, 소원 충족 여부와 관계된 상징물이다.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는 꿈 조급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르친다는 경고의 꿈이기도 하다. 얼음을 깨고 들어가 냉수 마찰을 하는데도 춥지 않고 상쾌한 꿈 좀처럼 해결해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일이 비로소 풀리기 시작하는 길몽이다. 얼음이 녹아 고색창현한 궁궐이 되는 꿈 집안의 안뜩신이 돋고 무사태평하다. 집안의 경사가 있고 깊은 소식을 듣게 된다. 고래가 얼음 밑에 깔려 죽는 꿈 큰일이 될 듯하나 잘 안 이루어져 재물도 얻지 못하고 사업도 성사되지 못함. 살아돔판을 걷는 꿈 평소에 우리가 얼음이 얇게 깔린 길을 지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조심조심 가는 것처럼 살아돔판을 걷는 꿈은 자신의 일이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위태위태하고 조심스러움을 나타낸다. 그러나 길은 가고 있으므로 원하는 일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실제 일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의 표현일 수도 있다. 얼음에 깔려 죽는 꿈 하고자 하는 일이 아주 성공할 것 같으나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빼앗기고 돈을 허비하게 되고 사업이 망하거나 실패로 끝난다는 의미다.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즐기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게 된다. 기분 전환을 한다. 얼음이 깨져빠진 꿈 현재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 그래서 지금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